살려주세요 선생님! 어떡해 선생님! 부탁드립니다! 생각이 났나 봐! 노래로! 노래로 사주세요! 노래로 만병성취학! 음악 치료! 잘 어울리는데 목소리가? 세상에 목소리가! 근데 박효신 씨 노래를 웬만하면 안 하거든 낳고 있어 낳고 있어! 낳았어 낳았어! 나는 지금 여기 있어 오! 목소리 되게 좋다! 목소리가 낳은 것 같아 나 이거 아니야! 더 이상 아프지 않게 이젠 나를 잊어버릴 수 있게 실력 조여서 어떻게 돼? 어색하진 않아? 난 잘 못 eh 어색하네 어색하네 아름답네요 예 어색하네